의심할 여지가 없군 너무 닮았어 설마 아직도 내가 사야와 형제인 걸 의심하고 있었나? 사야의 얘기가 아니야 나가지 대사냥 때 죽은 너한테 위대한 사냥꾼 나가지 정말 잘 싸웠어 죽는 그날까지 우릴 공포에 몰아놓은 나의 수많은 택한 형제들이 그 자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내한테도 뭐? 너와 사야의 아버지야 내 아버지라고 훌륭한 전사였어 너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되셨지? 내가 화살로 목을 뚫어버렸지 바로 대칸 수십 명이 달려들어 죽을 힘을 다해 난도질을 했어 선명한 푸른 피가 폭포처럼 뿜어졌지 생생해 오래된 일인데도 오래전 일인데도 말할 수 없이 처참했지 이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